시작됐다 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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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리 난다 아, 어떡했어 진짜 우당 탕탕이다 어떡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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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첫 인스타 라이브 첫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놀라셨죠? 저희 예고 없이 그냥 찾아와서 못 봤어요 일부러 공지 안 했어요 어때요? 한 번 저기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벨 언니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지금 누가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당신 당신 Song of the year 예 Song of the year So pretty girls So pretty girls Thank you 저희가 이제 첫 주를 끝내고 라이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네 맞아요 첫 주는 바로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엄청 정신없게 완전 일주일이 분생했어요 QS가 어제 같았는데 벌써 일주일 음방을 불고 이제 라이브를 딱 켰는데 이제야 뭔가 우리 일주일 끝냈구나 맞아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저희 팬미팅도 같이 하고 방금도 영통 팬사인회 끝났거든요 맞아요 쇼케이스 할때는 진짜 다들 막 떨려가지고 막 긴장해서 완전 질문 답장하는 것도 막 덜덜 떨리면 덜덜 떨리고 그리고 첫 번도 진짜 다들 딱 카메라가 어딨지 화면도 찾고 모니터도 열심히 하면서 장이가 좀 더 연결하고 뭐 어떻습니까? 진짜 카메라 찾기 어려운데 계속 하다보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이제야 뭔가 데뷔를 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첫 주는 완전 정신없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해야될 것들 많이 신경쓰다가 이제 딱 일주일 지나고 저걸 하다보니까 우리 KISS OF LIFE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맨날 일주일만 지났는데 벌써 저희가 엄청 더 끈끈해진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 KISS OF LIFE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직접으로 팬분들과 소통도 하고 만나고 하니까 정말 이제야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저희 댓글 한번 볼까요? 좋아요 저에게 저에게 자기 возьmi는 접근 oui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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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이야기가 많이 되기에 정말 사랑해요 태궁 Night 안녕하세요 네가 더 많이 알려줘야겠네요 개가 사랑해 우리 사랑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미모를 미모 기록을 갱신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갱신이에요 감사합니다 You're so pretty Thank you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활동을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잃었거든요 뭐예요? 저희 가게에서 옷가게나 카페나 식당에서 저희 노래가 나오는데 맞아요 오늘 제 친구들이랑 아는 사람들한테 딱 밥 먹을 때 자기 우리 노래 나온다 하면서 몸에 들고 그래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잃었어요 맞아요 저희 노래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회사 앞에 카페가 아주 자주 가는 카페거든요 거기에서도 안염해버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조지 여러분 여름 감기 조심들 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오늘 비도 많이 왔는데 빛길도 조심하시고요 아니 벌써 그냥 깜짝으로 인스타랩이 열었는데 많은 분께서 저희를 보고 있어요 저 팔레콘께서 보고 있어요 완전 글로벌하게 팬분들이 왔는데 하이 인도네시아 하이 인도네시아 하이 실제로 꼭 보고 싶어요 실제로 꼭 봐요 저희 나이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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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귀여워요 고마워요 주윤이 감기 걸렸어요 아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조심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시작했는데 우산 꼭 챙기시고요 저희가 쇼츠 퇴근길에 항상 이렇게 발차기하면서 나가는 그 챌린지였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우산 들고 한 챌린지가 있어요 그날 실제로 비가 많이 왔거든요 맞아요 오늘도 비가 왔는데 내일도 올 것 같아서 우산 따뜻해 우산 따뜻해 우산 따뜻해 해점 가면 다 없어요 다 사갔어요 정말 글로벌하게 팬 분들이 너무 많은 게 너무 감사한 거 같아요 어떤 팬분이 우리 퇴근길에 걷는 그 발차기 안무를 맨날 그렇게 걷는다고, 이제 그렇게 맨날 걷는다고 아! 괜찮으세요? 다리, 다리 괜찮으세요? 다리 근육 저희는 그거 딱 8초 하는데도 저희 발 아픈데 비 오는 날은 하지 마세요 네, 비 오는 날은 다쳐요 몸은 조심하시면서 따라해주세요 아, 이렇게 해도 라이브 운동하니까 너무 좀 색 다르고 많이 많이 저희가 언제 이렇게 찾아올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또 대기하고 대기하겠습니다 저희 이제부터는 한 번씩 킬게요 진짜요 Hi friend, 공주 우리 다같이 볼 하트 한 번만 해볼까요? 응? Catch your time, catch your time 하나, 둘, 셋, check on 하나, 둘, 셋, check on 하나, 둘, 셋, check on 뭐해? Take on 됐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귀여워 Good 귀여워 여러분 저희 내일도 쇼챔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 내일 쇼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온 밤 있을 예정이니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첫 발 첫 주가 끝나고 이제 다들 어느 정도 몸이 풀렸습니다 맞아요, 이제 긴장 풀렸다고요 하고 이제 이제 날아다니 예정이에요 날아다닙시다 우리 무대에서 난리 칩시다 난리치자! 난리치자! 그 기원을 아시나요? 저희가 네 여러분 난리치자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저희가 무대에서 난리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들 굉장히 재치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이렇게 도착해서 내리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이제 이제 저희가 가수인 걸 말씀드려서 아신 상태에서 난리치세요!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내려주셨다는데 그거로 저희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난리치자! 하면서 맞아요 저희 구호가 됐어요 거의 난리치자! 난리치자! 무대에서 그만큼 자유롭고 완전 편안한 무엇이나 무엇을 보여주자 그런 뜻입니다 굿! 오늘 난리치자 let's go 난리치자 let's go 난리치자 let's go 난리치자 let's go 하늘이 오늘 디즈니 공주 같대 하늘이 오늘 디즈니 공주 같대 아 진짜요? Like Elsa Like Elsa Like Elsa Oh cute! Thank you 난리꼬무 공주들 난리꼬무 공주들 난리꼬무 공주들 줄리 줄리 정예 난리 가보자고 난리 가보자고 Thank you Belle I love you I love you too! Hope you're all happy and healthy Hope you guys are always healthy as well Stay healthy I hope I will support you forever Please support us forever Please We'll perform forever Yeah What did you eat today girls? Today We ate Korean food Yeah We ate rice And chicken Yeah Called 닭갈비 It was pretty good Good Enjoyed it From silent Who It's great Hig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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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을 배경하셨습니다 네 일본에서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많이 먹고 많이 먹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건강하게만 잘하다고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웃기고 여러분이 웃기고 여러분은 웃기고 웃기고 지금 웃기고 무슨 웃기고 무슨 웃기고 무슨 웃기고 웃기고 지금 웃기고 태국 팬들도 많이 응원하고 있는데 태국 팬들도 많이 응원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태국으로 고풍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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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공주 치즈냥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솔루곡 라이브 기대돼요 정말요? 그럴까요? 카느리부터 불러줘 소스 고풍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고풍카 오My It's Me eta 그럼 다음은 duda done 다행히! 다행히! 어때요? 굿! 굿!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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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슬레임! 슬레임! 최고! 감사합니다! That was so beautiful! You are beautiful! Thank you! 저희가 데뷔한지 이제 일주일 되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응원해주시는게 벌써부터 느껴져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니 지금처럼 이쁘게 받으세요! 이쁘게 받으세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저희 매 무대마다 정말 저희 피와 눈물을 다 쏟아낼 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데뷔한지 아직 한주일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사랑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과 사랑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매일은 우리에게 다는 꿈을 다 듣고 모든 분들의 댓글을 다 읽고 모든 분들의 사랑을 다 읽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다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태국으로 한 번 해볼께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또 저희가 찾아올테니 다들 기대해주세요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가 이제 P팀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너무 재밌다 그러면 응 자주 찾아올게요 그럼 이 마지막 인사 둘 셋 지금까지 키성아이었습니다 안녕 난리치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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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